as you know any word loss because over failure to hand over work is a serious problem 자 여기서도 as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하듯이 ~~이듯이 이런 뜻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너도 알고 있듯이 어떠한 일의 손실이 주어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동사가 여기 보이죠? is가 동사죠 자 그러면 이 because of 부터 work까지 because of로 쓰면 전치사가 되는거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because가 아니고 이는 because로 못 바꿉니다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늘 저리 와야 되고 because of는 명사 9가 와야 되죠 그래서 a failure to blah blah 명사 9가 왔기 때문에 because of로 바꿔야 되고 이 cause로는 못 바꾸지만 바꿀 수 있는게 due to ~~때문에 due to 전지사죠 due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의 손실인데 뭐 때문에 발생하는 아까 나왔죠 hand over 건네다 인계하다 라는 뜻이죠 이 일을 인계하는 것에 대한 failure 실패죠 실패 success의 반대말이죠 fail이 실패하다 failure 하면 명사죠 명사의 형태로 와야 되죠 명사의 실패 failure 이를 다시 인계하는 것에 대한 실패로 인한 실패 때문에 발생한 그런 어떠한 일의 손실도 좋고 is가 동사죠 a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이다 this letter is the final warning regarding your irresponsible behavior 자 이 문장 별표 치고 알아놔야겠죠 이 글에 이 편지 글에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주제문이죠 자 이 편지는 마지막 final 마지막의 warning 경고라는 명사죠 경고 마지막 경고이다 regarding 하면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당신의 또 중요한게 responsible이 아니고 irresponsible ir이 붙어서 irresponsible이 됐죠 responsible 하면 책임있는 irresponsible 하면 무책임한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그런 마지막 경고이다 failure to fulfill your duties in the future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ort in us taking more severe actions 자 여기도 어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중요하니까 같이 알아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failure 실패 앞에 놨죠 실패하는데 뭐 하는 것에 대한 실패냐면 이 당신의 duties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책임, 의무, responsibility 라고 바꿀 수 있죠 이 당신의 책임을 fulfill 하면 성취하다, 실현하다, 책임을 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무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failure, 실패는 주어는 한 단어로 본다면 이제 실패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다 주어로 쓰였죠 실패는 동사 형태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동사 형태가 중요합니다 will not be tolerated 여기가 첫 번째 동사 구구요 근데 tolerate 하면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다, 견디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를 용인하다, 그렇지 용인하다 정도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조어가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will not be tolerated 수동태를 써야 되죠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 be 동사 운영이 오죠 견뎌지지 않을 거다 용인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will resort in 두 번째 동사 구구요 아까 우리가 여기 read to 할 때 read to에 과거 read to 왔지만 read to 할 때도 얘기해졌는데 이 뭐뭐를 야기하다 결과로 뭐뭐를 낳다 라는 뜻의 resort in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결과를 낳을 거다 라는 뜻이고 주의할 게 이 resort from 과 헷갈리면 안되죠 resort from 은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라고 해서 from 뒤에 원인이 오고 in은 결과로 뭐뭐를 낳다 뭐뭐로 야기하다 라고 해서 in 뒤에 결과가 옵니다 여기서는 resort in이 와야 되죠 그리고 in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동명사가 여기 왔구요 그리고 us는 굳이 따진다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당신의 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리고 우리가 taking more severe action 더 severe 심각한 액션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거다 severe 뭐 심각한 액션 행동 이 정도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바라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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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